고맙습니다, 아버님. 오늘은 없어. 간다해. 무슨 일을 하셨어요, 아버지? 미리 말씀 주셨으면 저희가 준비를 했을 텐데요, 아버님. 뭐지? 회사에 무슨 일 있나? 좋은 아침입니다. 물류센터에서 연락 받았어요. 이름 뽑기 축하해요. 일을 잘해서 그런 건지, 인맥이 좋아서 그런 건지. 아무튼 웰컴. 임 대리님, 근데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? 출근하는데 높은 분들 다 나오셨다가 들어가시더라고요. 이영희 씨가 라인은 잘 탔어도 산에 돌아가는 듯 영 깜깜이네. 회사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. 회장님 나오셨어요? 회장님요? 회장님 나오셨는데 왜 비상 상황이지? 회장님 나오셨는데 왜 비상 상황이지? 회장님 나오셨는데 왜 비상 상황이지?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요. 그때가 나았어. 그냥 따줄까? 뭐 어때? 고작 물 뚜껑인데. 왜요? 안 열려요? 감사합니다 팀장님. 손이 미끄러워서. 장경준 씨한테 좀 따달라고 그러지. 혼자 낑낑대고 있었어요? 네. 아 네. 동료끼리인데 뭐 어때요? 그 정도는 나 쿨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